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에요. 최근에 기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 좀 침울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참 온 국민이 모두 행복감에 잦아 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3권만 보더라도 한강 작가가 충분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고 그 책을 제가 한강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 승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었던 거는요. 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채식주의자로 북클럽을 운영하던 그 시간에 들었다는 겁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클럽에 참여하신 누군가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무슨 우연인가 했습니다. 북클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저와 함께 북클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아이캔.co.kr 아이캔유니버스로 들어오셔서 북클럽을 찾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달씩 운영하고 있고요. 11월에 새로 시작하는데요. 매번 주제를 가지고 두 달에 책 4권씩 읽습니다. 11월부터는 가족에 대한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모두 세 편의 중단 편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는 연작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목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불꽃으로 각각이 다 문예지에 게재되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영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영혜는 사실 이 세 편의 글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화자는 아니고 화자는 채식주의자에서는 영혜의 남편, 그리고 몽고반점과 나무불꽃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맨 처음 도입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자 해요. 이 도입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커플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이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는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할 필요가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가느다른 다리와 팔뚝,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성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두세 살 어린 조물의 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자라서는 넉넉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지원했으며, 내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에서 내세울 것 없는 월급이나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데 만족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로 보이는 그녀와 결혼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예쁘다거나, 총명하다거나, 눈에 띄게 요염하다거나,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라고나 하는 여자들은 애초부터 나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내 기대에 걸맞게 그녀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없이 해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밥과 국, 생선 한 토막을 준비해 차려주었고, 처녀 시절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로 저그나마 가게의 보탬도 주었다. 1년간 다닌 적이 있다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보조강사로 일했고, 출판 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전하는 하청리를 받아 집에서 작업했다.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었고, 내 귀가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관여하지 않았다. 어쩌다 함께 있는 휴일에 어딘가로 외출하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내가 오후 내내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뒹구는 동안, 아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도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모양으로, 아내의 취미라 할 만한 것은 기껏 책 읽기 정도였는데, 그 책들이란 대부분 표지를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따분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끼니 때에만 문을 열고 나와 말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사실 그런 아내와 산다는 게 그다지 재미있는 일일 리는 없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아내들이 피곤하게 느껴지던 터였으므로 나는 감사히 여겼다.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서 결혼했다는 남편의 고백.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결혼 속에서 영혜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영혜는 그저 아침이면 밥을 정갈하게 차려주고,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며, 집에 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고, 가끔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주는, 그리고 원할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영혜는 어떤 인간적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자신이 필요한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도구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읽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특별한 데가 없어서 영혜와 결혼했다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한 인간을 대하는 자세로서는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간단히 말하자면 강력한 사회적 규범, 이른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고통을 겪는 한 여성이 그 구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혜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영혜가 어렸을 적에는 손찌감을 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영혜를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 개를 혼내준다고 오토바이 뒤에 묶어서 마을을 몇 바퀴를 돌면서 개가 마침내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갈 때까지 끌고 다닌 뒤 그 개를 삶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때 개와 눈이 마주쳤던 영혜. 그러나 영혜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개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후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영혜는 어떤 면에서 가부장적 폭력의 구조 속에서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런 영혜가 어느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은 자신이 무언가를 살해하고 피가 뚝뚝 흘리는 날고기를 씹으며 옷이 피에 가득 젖은 모습입니다. 그런 꿈은 매일같이 계속되고 영혜는 그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게 됩니다. 냉장고에 고기들을 모두 버리고 남편에게도 고기 반찬을 더 이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혜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하나의 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에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뱀 것. 시칼에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 손가락을 들어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큼한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들고 고함을 질렀지. 뭐야 이건. 칼 조각 아니야. 일그러진 얼굴로 날 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용동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얼어붙은 고기를 썰다가 손을 베었지만 그리고 남편의 독촉 속에서 빨리 썰다가 그랬지만 그리고 그래서 칼날이 나갔지만 아내의 다친 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입 속에 잘못 들어간 칼날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남편. 그때 영예는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게 됩니다. 헛간 속의 피용동이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 즉 이때부터 영예는 드디어 피용동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그저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보이면서 자기 자신과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폭력 혹은 이 사회에서 강요되는 규범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어느 한 곳 빠져나갈 수 없이 진행됩니다. 영예가 고기를 먹지 않고 말라간다고 남편이 말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억지로 영예의 입에 고기 조각을 넣으라고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뺨을 때립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그러는 아버지 옆에서 영예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계속해서 권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혹은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영예에게 따르라고 강제하는 힘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영예는 가족들 앞에서 자기 팔목에 칼을 긋게 되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영예에게 흑염소 약을 사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가부장적 폭력 구조가 어떻게 여성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타협되면서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죠.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걸 버려? 네 애미 애비 피 땀이 어린 돈이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허리를 굽힌 채 문간에 선 아내를 역류하여 링거액 주머니 속에 흘러드는 그녀의 붉은 피를 나는 보았다. 네 꼴을 봐라 지금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는 거다. 거울 좀 봐라. 네 얼굴이 어떤가 보란 말이다. 장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낮은 울음으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낯선 여자의 울음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가듯이 침대 위로 올라갔다. 가슴까지 담요를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그제야 나는 진홍색 피가 반나마 담게 링거액 주머니를 들어 올렸다. 두 번째 글 몽고반점은 영혜의 언니인 인혜의 남편 다시 말해 영혜의 형부가 영혜를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언니인혜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디오 예술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 지우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제인 영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부는 영혜의 몸을 탐닉하게 되고 그녀의 몸에 꽃그림을 가득 그리며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마치 수술과 암술이 만나는 장면처럼 그려내는 영상을 찍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영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기 혼자 살고 있었고 영혜의 남편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영혜를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영혜에게 자신의 비디오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듣자 영혜는 식물처럼 초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부 앞에서 명령에 따라 옷을 허물을 떨어뜨리듯 자연스럽게 벗어내리고 온몸에 꽃그림을 가득 그리는 것을 가느다란 떨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부가 따로 부탁한 낯선 한 남성과 거의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순순히 받아들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남성은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할 수 없다면서 중도에 포기하지만 영혜는 그렇지 않고 그저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부는 그 포기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의 몸에 꽃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해 영혜를 범하게 됩니다. 몽고반점이라는 글은 만일 이 글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글로 읽으면 그 자체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형부와 처자 간의 성관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도덕적인 시선에서 이 글을 읽으면 당연히 형부의 태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영혜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이 얼마나 한 사람의 주체적이고 생명적인 그러한 의지를 망가뜨리는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영혜는 온몸에 꽃이 그려지고 자신이 식물화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부가 그린 그 꽃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혜는 형부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저 식물처럼 모든 외부적인 요구와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어찌 보면 강인한 폭력에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저항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치 누군가 매일같이 계속 때린다면 그 폭력적 손길을 계속 소리치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저항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공고한 구조로 작동하는 것을 아는 순간 오히려 그것에 온전히 몸을 내맡기면서 주변의 강한 폭력적 구조로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따로 분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기존의 도덕적인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언니 이내에 의해서 발견되는 순간에도 아주 초연한 태도로 오히려 식물처럼 햇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아직까지 규범적 사회 속에 속한 형부는 비겁하게 창문 밖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고 그러한 잘못의 욕망 속에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형부와 영혜에게 아주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나무불꽃은 영혜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언니 이내와 병원의 노력에 대해 거부하면서 죽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혜는 이제 인간이 아닌 완전한 나무가 되고 싶어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먹기를 거부하는데요. 언니 이내는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 지우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가며 또한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내버린 영혜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는 영혜의 마음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녀 역시 너무나 고단하고 남편에 의해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혹은 주변에 너무나 냉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해 아이를 놔둔 채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언니로서 자신마저 이 세계에서 탈출하거나 이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나무불꽃은 한편으로 영혜의 고통 자 사람으로서 이 규범적이고 폭력적인 세계를 탈출하고자 하는 영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러한 영혜를 돌볼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이라도 규범적 세계 속에서 타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여성 이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가보장적 사회구조는 단순히 남성 대 여성의 모습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행하는 남성들의 존재가 있다면 그 구조 속에서 타협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영혜의 어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그러한 강력한 규범이 나 자신을 소멸시키고 심지어 나 자신을 원치 않는 폭력의 참여자 혹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그처럼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평범한 약자들의 고통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채식주의자 쉽지 않은 소설입니다. 세 편의 중단 편으로 이어져 있는 연작 소설이고요. 이 세 편을 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첫 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폭력과 폭력 속에서 아파하는 고통의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은 한강의 작품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통열하게 충격적이고 또 우리의 폭력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